P.A.T.와 농심이 함께하는 농심 캐쉬 이벤트! 농심 신라면 박스 구매 시 농심 캐쉬 3장 총 3불을 드리며 당번 농심 제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온타리오 갈라사과 10파운드는 8불구구, 6종마늘 10파운드는 49불구구, 대서양산, 대구, 자방고등어, 가자미, 코다리 등 풍성한 해물과 블루크랩은 팡디에 2불사구, 2013년 가을 햅쌀 출시, 장미쌀 장미현미, 인기상품 5분도살, 빙그레 바나나 딸기우유 6개에 2불구구 등 베스트 아이템 스페셜도 놓치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